지금 내렸어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잠깐만 이건데 여기서 어떤건지 알 수가 있어 야 역시 화장실에 있지 바닥에 물을 틀어놔 봐 바닥에 혹시 바닥에 물 틀어놔 있어? 바닥 막힌다는 얘기는 안하셨어요 근데 물이 안오는데 아무리 가운데로 오는 것 같아 근데 지금 갈라지잖아 고마워 어 오우씨 오우씨 마다로 여기 한번 치워봐봐요 여기 뭐 정화주 같은 느낌이다 소리 난 적 없지 여기 여기 밑에인데 밑에 뭐 있나? 저기 정화주 같은게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? 뭐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기름 그동안 기름이 없어 미라씨 물 좀 잠궈 봐 가서 여기를 찾아보자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뒷층에 내려오는 배관 같아 어 어 입상이잖아 어 여기 찾아보자 화장실 어디지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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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찾아보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 아까 그거 그래요? 어 저 여기서 다급해서 여기로 갔는데 어? 어디 어디 전 여기서 뚫어가지고 아니 지금 저 카메라가 네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여기로 오는데 여기가 입상관 있나? 물 찼네 이거네 입상관 어 따로 가는거 같은데 왜 왜 여기 샤파드 돌려도 안된다고 여긴 안돌렸어요 왜 여기서 계속 자국만 했어요 아냐아냐 성민아 내가 여기서 내신경 아니 여기서 내신경이요 여기서 놓았어야지 잠깐 저기 갖고 오자 내 친구 이리로 갖고 올게 지금 이 배관이 잠깐만 성민아 이게 입상관이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뇌시경에 넣어봐 화장실 응 안 봐 내 뇌시경을 봤다고? 네 그 어? 기네 잠깐만 야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아닌데 야 내 친구 맞아? 어 그럼 다른 도중인가요? 뭐야 이거? 사장님이 내 친구 아닌가보네 야 이거잖아 아이고 제가 착각했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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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야지 이리 오네 이리 오네 아이씨 아이씨 이리 와 이리 나왔잖아 섞어서 왔네 지금 여기랑 이거랑 T로 되어있다는 일을 낼 수도 있는데 길로 올라옵니다 잠깐만 얘 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잖아 기네 잠깐만 기다려봐 들어갔잖아 이제 들어갔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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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 야 빠진네 잠깐만 어 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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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작업하면 될 것 같아 어 여기다 아 되잖아 여기가 그만 아이씨 여기야 야 저기 잠깐만 샤프트 갖고 와봐 제꺼야? 어 6mm야? 어 갖고 와봐 아니야 물 빠지네 이게 다시 올라오지 지금 매웠을 때는 어디 지금 티야 티 근데 물이 저쪽에 역류를 안하지 지금은 아직 안틀어요 틀면 종류에요 어? 틀면 역류 지금 틀어볼까요? 아니 저기 저기 바깥에 또 한건데 있다며 아이씨 아이씨 아니 이거는 지금 잘못 들어간거야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 고값처럼 난리 날건데 올라가세요 남겨야지 응 잠깐만 아아 얘가 이렇게 아 소신같다 빨면서 일단은 야 나가는 내가 나가는 걸 찾아야 돼 지금 저거 우수받지로 안 나갈 수도 있어 나가는 데는 확실한 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어디? 요기요기 그게 뭐야? 거기서는 그때 제가 15m에 어떤 거기요 구분구간에서 내면 들어가요 다른 데는 다 거꾸로 나오고 거기서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럼 너 어디 어디 찔렀는데 어제 저는 이제 작업한게 예예 지금 일단은 배관이 어 매장에서 와서 여기 와서 만나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? 저쪽에 나간다고? 예 이리로 나와요 차라리 도면을 보여주셨거든요 아 그래? 그럼 이쪽으로 안 온다는 얘기네 한번 도면을 한번 보시겠네요 그러면 인테리어 할 때요 예 여기 지금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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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쪽에 아까 그 벽 쪽에 기계 있는 쪽에 예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는 거야? 여기 끝이 나다고요 요쪽으로 나간다고요 아 그래요? 그러면은 그쪽이면 근데 성민아 여기서 네가 넣었다고 했을 때 들어갔다고? 예 저는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그 여기 들어가죠? 예예 요렇게 나간다더라구 그러면 전혀 이 배관하고 연결이 안 되오네 건물 뒤에 좀 볼까? 여기 나가? 안 나가? 소리는 안 나요 나가는 게 커 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 알았다 복민아 물 틀어 놓고 하면 내시경 봐봐 관 어떻게 지나갔나 요건데 어 요거잖아 잠깐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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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청 나오잖아 지금 막 쏟아져 막 쏟아져 이쪽 거 같아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틀려서 응 원래 그럼 솜살때 배단이 있으면 솜이 없습니까? 그렇게 도배를 남겨놓진 않죠 예 제가 뚫으면서 찾아 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딱 봐도 이거 같아 맞네 근데 이거 만나기 어디 전인데 잠깐만 이거 어디 중간에 딱 연결해 놓은 것 같아 송민아 여기 어? 잠깐만 색소가 아까 살짝 아까 좀 쪘거든? 물 색깔이 근데 이게 흐른물이 아니야 거의 안 흐르잖아 물 많이 흐르고 그치? 근데 물 내려가지? 예 물은 내려가요 이게 흐르는 물은 아니거든? 이게 흐르진 않아 그치? 근데 이게 자세 보면 색소 흘려보면 알아 일로 나오는지 어? 어? 그치? 이제 터져 나온다 어? 어? 내 발 맞잖아 옆에가 맞다고 터졌잖아 이제 터진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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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빨간물 나오지? 빨간물 나오지? 네 나오지 봐봐 이제 게 맞다고 이거 봐 어? 빨간물 나오지? 오케이 됐어 오 이제 나온다 빼다가 불 돌리게 오케이 밑에 큰가 나와? 바닥에? 어 와 씨 이거 봐 오 야 이제 들어간다 와 이거 봐 이거 얘 소리나라 봐봐 여기는 물이 차서 도저히 안 보여 전류는 가 흘러는 가 지금 메인간은 다 세척이 됐단 말이야 지금 가지간만 보면 돼 가지간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라도 뭐 아끼게 되면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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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지 사장님 내가 왜 그 도면은 도면하고는 안 맞아 안좋아 여기랑 또 여기 어디 나가는 거야 여기 어디 나가? 걔도? 도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면 도면하고 아 씨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조금이라도 저기가 될 거 같은데 들어볼까요? 안 될 거 같은데 잠깐만 안 돼 안 돼 그냥 간다 그냥 어디다 볼게 저기 저기 리모컨 갖고 와 네 네 이거 또 물이 차있냐? 야 이게 지금 어 물이 이리로 오잖아 지금 흘러나가는 것 같은데 봐봐 흘러나가지? 오케이 흘러나가잖아 잘 나가네 세면대 꺼봐 일단 세면대 틀어 세면대 손이 들려요 그지 이게 거기가 더 낫잖아 여기 통해서 단체로 내려간 다음에 거울 가는 거야 자 이제 뭐가 보였어 성민아 니 레시 갖고 와봐 네 꽃을 꽂아봐 약간 소리 났었지? 네 다그라 다그라 어 대관이 격차가 있어 격차가 여기로 오는 건데 그지? 네 카메라 여기 있잖아 다 보이냐? 보이지? 이게 뭔지 알아? 이해 안 돼? 이해 안 돼? 이해 안 돼? 얘가 저 두 개가 이리로 와 얘도 와 근데 밑으로 아까 밑으로 나가는 거 봤지? 쟤 봐봐 내가 좀만 더 넣어볼게 이리로 올 거야 봐봐 네 기다려 봐 물 좀 빼야겠다 물 좀 빼야겠다 보이지? 그지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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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엔 뭔지 알아 성민아? 여기서도 안 뚫린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어차피 저기서도 안 되는 거였다고 어차피 네? 저기서 티로 넣었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뭔지 알지? 이게 아지 아유씨 만나서 만나는 거 잠깐만 이들 넣어봐 잠깐만 잠깐만 내가 보면서 해야 돼 잠깐만 자 더 넣어봐 어 이리 가잖아 네 가면은 쟤랑 만나서 뚝 떨어져서 가라 떨어져요? 오케이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또 아유씨 여기서 해도 아유씨 아유씨 여기서 해도 전리 가는 거야 여기서 해도 전리 가는 거라고 전리가 어디에요? 아 저쪽 그래 어차피 여기선 안 되는 거야 여기선 무조건 못 들어 여기서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알겠어? 어디 가서 해야 돼요? 하려면 여기 화장실 그나마 화장실? 어 됐어 오케이 어차피 여기서 막힌 게 아니까 으이씨 진짜 가봐 가봐 이제 물 틀어 놓고 으야씨 배관 구조 도면하고 안 맞아 아까 카메라 온 거 봤지? 네 봤어요 어 야씨 어떻게 오늘 씨 천장에서 작업한가 보다 더 버리냐? 어? 어? 아유씨 어? 뭐? 바로? 바로 끝나고 밥을 먹어? 개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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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기니? 어? 오케이 나가잖아 어? 쫙 나가잖아 샵푸트 갖고 와봐 샵푸트요? 응 이쪽으로 나가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 내가 또 또 고수의 또 느낌을 또 살려서 어? 또 고수의 느낌을 살려줘야 되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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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쏜사였지? 어? 여기 잠깐만 어? 아? 그만 알고 져야 돼 여기 같아 저기 뭐 버리면 안 돼? 저거 물 틀어오는데? 예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나가는거야 기술이야 기술이야 여기 들어오신지 얼마 되었어요? 10년 전 그전, 10년 전에는 하여튼 배가 뜯기는 거 하신 거잖아 뭐 뒤에는 화장실이고 화장실은 안 하세요 화장실은 안 하세요 화장실은 원래 있었던 거 기술을 얘기하지ly 아, 그래도 뒤에는 막 배가 뜯어서 침칫한 세월이라 길거리으로 되어봅니다 길거리에 포함을 쭉쭉해요 길거리에서 피해를 보여줍니다 건물Depam 저기로 나가는게 아니고 여기로 나옵니다. 여기로. 여기로 해서 와서 여기로 나오는 거.